아주 그냥 호텔 조식 스타일 브런치가 완성됐네요. 정말 맛있겠다. 여기서 이렇게 먹으니까 파티하는 것 같네. 외국에 와 있는 것 같네. 음, 남님이랑 하울 갈래? 하울? 하울 못 자가니. 왜? 이거 해야 돼요. 이거 해야 돼요. 인정. 인정? 인정이래요. 근데 니네 돈 있어? 있어. 돈 있어? 얼마? 응, 삼천 원. 삼천 원. 삼천 원하고 하와이. 삼천 원 있어. 삼천하고 하와이 어떻게 놔. 돈이 중요합니까. 맛있다. 이거 무슨 거야? 어? 팀지. 팀지야, 이거 먹을까? 응. 팀지 딸기차에 안 발라 먹을 거야? 응. 냄샘 좋아해? 냄샘 좋아해? 안 좋아해. 하우는 재미 좋아. 오문아. 하우는 재미 좋아. 저거 저거 괜히 잼 붙여서 표현한 거예요. 오오오오오 하우 좋아. 하우 좋아. 하우야, 재미가 하우 좋다 그랬대. 목이 탔네? 못 탔어? 아, 목이 탔는데 목이 탔어. 아이들한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해요. 목이 말라서 하우가 주스 마시겠어? 아, 도매는 아직 안 말랐어. 하우야, 알겠어? 엄마야, 맛있다. 엄마야, 맛있다. 아이고, 발로 장난치고 하우가 많이 표현하는데요? 어, 뭐하는 거 같은데? 발로 콩냥콩냥? 아, 도매는게! 발로 콩냥콩냥? 하우야, 도매는게! 아니, 빨리 발로 콩냥콩냥! 콩냥콩냥, 콩냥콩냥! 뭐하는 거야, 막 하와이 간자 그러고, 선처럼 가지고. 둘이서 뭐하는 거야, 도대체. 아, 아버지! 아, 그건 아니죠? 뭐하시는 거예요? 미아가 한 번 해보고 싶었어. 아, 그렇게 딱 하더라고. 아, 그렇게 놀랐어. 아, 재미있어. 야, 재미있지? 다 먹었었는데. 응가!